라면먹기 힘들다 바쁜데? 뭐 어떻게 한거야? 이게 이거 온도골나가는 에 한번 노력이겠는데? 거리 601.5초 지금 그렇지 역시 이 맛의 자주표 텐인가요? 라면 먹어야지 1인분 했으니까 라면 먹자 빨리 라면 먹어야 돼 라면 뿐다 30분 동안 한 컵라면 하나를 못 비워 흠 아 야 왜이렇게 장점이 빠르냐 얘네 장점이 너무 빨라 흠 야 얘는 왜이렇게 장점이 빠르냐 이 씹 아 또 먹어야 또 장점이 아 또 써야돼 아 장점 개빨라지 진짜 아 장점 극혐 개빠르네 아 이거 강 나온다 야 빨리 쏘고 라면 먹자 없네? 라면 먹어 으악 흠 흠 흠 흠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야 또 또 장점 끝나가네 근데 왜 팀은 지고 있니 야 이거 맞추기 힘든데 왔다 그렇지 라면 먹어 지금이야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기는 되게 힘든걸로 다음부터 안해야겠다 이거 힘들다 한 젓가락 하면 장전이 끝나가네 또 해야돼? 놀러와 나이스 가게 애매하다 아 방열만 하고 라면 먹자 누굴 쏴야될까 얘를 쏴야되나? 아저씨 국물 마셔야겠다 라면 먹을 시간이 없다 야 왔다 야 X됐다 대포병이다 쟤 쟤 아 아 재방열한다고 라면 먹을 시간 뺏겼어 이럴수가 기다려봐 때려줄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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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기만 해봐 관통 노려야돼 으흠 아이씨 쟤 좀 맞추기 힘들다 라면뿐다 바쁘다 바쁘다 라면 못 먹어 지금 먹어야되나? 아 근데 놓치면 안되는데 아 이거 수리 끝났겠다 뒤로 빠지겠지? 근데 탄이 아까워 이거 장전시간이 30초다보니까 딜로서 생길지도 몰라 여기 보자 흠 흠 크흠 상공비 왜 스팟이 안되지 와야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이것도 이기보면 또 상공비 튀어나올거 같단 말이야 거리 700 800 죽나? 그냥? 후임 엄 소옷 엄 라면먹을 시간 놓쳤어 흫 이씨 내 라면 움직인다고 라면 못 먹어 이렇게 라면 먹기는 실패하는건가 아 야 타이밍 오지네 쏘자마자 오네 움직이네 야 이 그릴레 먼데 이거 뭐 어쩌는데 상농비가 안보인다 야 ISU 잡으려고 여기서 머리 들이내지 들이밀지 않나 왜 ISU를 안잡으려고 하지 상농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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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농빙 상농빙 상농비가 바쁘다 바빠 라면 못먹겠다 지금은 바빠서 아 밀면 틴킬인데 1.5초 아 그래도 트랙 날아간 게이드 비비는거 보소 야 교미한다 교미 떼굴 떼굴 님 죽어요 어사르네 이씨 미는거 보소 뭐 아무튼 라면을 먹으면서 자주포를 타봤는데 되게 빡세 이게 보통 그 자주포를 타면서 라면을 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해봤거든 졸라 힘들어요 바빠서 못먹겠어 처음에 직격 때렸을때 빠르게 한 숟가락 먹고 바로 방여라고 해야돼가지고 조준하고 못먹어요 제대로 지금 제가 방송을 켠지 35분 됐거든 내가 방송을 내가 방송을 켰을때 컵라면 물을 데웠어 그러니까 거의 한 30분동안 컵라면 하나를 못 비운거에요 자주포 타면서 라면을 먹는다고 아직도 면이 남아있거든 내가 봤을때 자주포를 타면서 라면을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수야 졸라 바빠요 먹기가 힘들어 고수였어 사람들 엄청난 녀석들이었구만